기상술사 오늘 나온 캐릭이고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스킬 트리는 일주일 뒤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각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캐릭은 질풍 3에 이슬비 1을 챙기는 삼질 1,2 세팅입니다 지금 원안, 타 대, 아드, 돌 대 이렇게 3,3,3,3 꼽고 질풍 3에 이슬비 1입니다 질풍은 치명치피가 올라가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아드엔키면 공이소 그리고 이슬비는 기상 스킬에 데미지가 올라가고 동시에 아덴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얘는 사용하면 아덴이 감소하는 속도가 늘어난데 얘는 사용을 하면 아덴이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상세가 되기 때문에 이슬비를 1을 채용했습니다 더불어 떼약볕이나 싹쓸 바람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 스킬 셋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이슬비 1을 채용을 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또 이단님 수바 나는 레벨이 낮은데 이슬비까지 어떻게 채용하냐 쌍집각이 말이 되냐 이슬비 빼면 됩니다 님들 이거 이슬비 빼면 돼요 노각 세팅입니다 노각 지배 세팅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슬비에 대해서 고차를 좀 해보고 만약에 이슬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일각을 채용을 하고 특성비를 조금 바꿀 겁니다 현재 특성비는 일단 신속이 1800 정도 돼 있는데 1650만 넘으면 돼요 치특비는 대충 이정도로 갔고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 모라치기의 멸화 홍염 샘바람의 멸화 홍염 돌개바람은 홍염 바람 송곳도 홍염 멸화 싹쓸 바람에는 멸화만 칼바람은 멸화 홍염 뚜약볕은 멸화만 펼치기는 보석 없습니다 현재 7레벨 기준이고요 스킬 트라이포드는 펼치기는 기류 발생 룬은 광분 카운터용으로 써요 모라치기는 영류 우레 공간배기 룬은 질풍 돌개바람은 급소노출 회전력 강화 부미랑 우산입니다 룬은 단죄 저는 급소노출 치명타 확률 증가로 씁니다 용도를 돌개바람이 이렇게 딱 나가는데 얘가 맞았지 치명타 11초죠 지금 10초 됐지 갔다 오면서 맞으면서 치명타가 더 늘어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돌아온 걸 쓰는 겁니다 사실 다른 걸 찍으면 더 세요 바람 송곳 같은 경우에는 영류, 큰샘바람, 단일공격 룬은 집중 꽂았습니다 칼바람은 화려한 움직임 영류, 벼락 룬은 영웅질풍을 막았고요 샘바람 같은 경우에는 빠른준비, 증기조절, 향풍을 찍었지만 뇌바람을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 중이거든요 해서 여기는 심판 아까 단죄가 돌개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단죄 심판을 써줍니다 사실 여기에 기분 좋은 바람을 넣어서 단심을 유도했는데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해놨어요 싹쓸 바람, 빠른준비, 소멸, 증기조절을 일단 사용하고 있고요 뇌약벽 같은 경우에는 빠준, 증기조절, 흑점폭파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킬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몰아치기와 바람 송곳과 칼바람은 영류라는 트라이포드가 있어요 보시면 기류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류 스킬을 영류시켜서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킨다 단 기류는 살아납니다 따라서 펼치기로 기류를 만들어 놓고 영류 스킬이 있는 이를 스킬으로 효과를 받는 거예요 펼치기, 몰아치기, 펼치기, 바람 송곳, 펼치기, 칼바람 그 와중에 돌개바람의 급속노출은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덴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덴을 켜줘요 그리고 우산 던져주면서 치명타, 돌개바람 던져주면서 치명타 유도하고 그리고 단심을 켜줘요 단지의 심판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킬을 관리해야 됩니다 띄약볕 그리고 싹쓸 바람으로 이렇게 딥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펼치기로 기류 발동 시켜주고요 이렇게 기류 발동이 돼 있을 때 영류 스킬이 있는 몰아치기 써줍니다 다시 기류를 발동시키고 영류 스킬이 있는 바람 송곳 써주고요 다시 기류를 발동시키고 칼바람 같이 영류 스킬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아덴 키고 우산 던져서 치명 샘바람에서 심판까지 쓰여준 다음에 뼈뼈라고 바람 소환합니다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요 그리고 다시 치명 유지 좀 해주면서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줘요 샘바람 한번 갈겨주고 기류 터뜨려주고 영류 터뜨려줍니다 이때쯤 되면 아덴 박살 나 있으니까 다시 뼈뼈라고 바람을 켜주면서 기류 터뜨려주고 치명 넣고 아덴 키고 영류 터뜨립니다 빈 구간에 샘바람 한번 넣어주고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요 뼈뼈로 왔죠? 뼈뼈로 돌려줍니다 회오리 돌려주고요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줘요 치명타가 4초 남았네요 우산 던져줍니다 쐐기 던져주고 심파까지 띄워주고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립니다 반복하다가 아덴 차면 아덴 킵니다 아덴 키고 뼈뼈 쐐기 던지고 단지 시판 아직 안 왔으니까 우산 던져주고요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요 평타질 몇 번 해줍니다 다시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요 우산 쿨 왔으니까 우산 던져주시고요 다시 기류 터뜨리고 영류 터뜨려주고 쐐기 뼈라고 바람 쿨 왔으니까 돌려줍니다 반복 지금 이 사이클은 약간 이각 2호의 느낌이 나지만 그렇게 정형화된 사이클은 아니고요 기류 영류 기류 영류 기류 영류를 무조건 놓치지 말고 돌려주세요 단지의 심판은 생각만 하고 있고 띄약변하고 바람은 쿨 오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이클의 문제는 만화가 되게 마를 거예요 본인이 해보시면 만화가 미친듯이 말합니다 캐릭터 레벨이 50인 이유도 있고 음식도 빠졌어요 파티 서포터의 만화 회복 버프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나중에 악몽 세팅을 가도 되고 집에 세팅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만화는 마르긴 마를 텐데 그렇게 미친듯이 마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점은 빠릿빠릿하다 고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연은 일단 뺐습니다 출연은 그냥 아무데나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쿨이 고신속 세팅이라서 쿨이 짧아요 아무데나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저밧을 쓴다면 신속 좀 내려야 돼요 치명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드 빼고 저밧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치명타 기대값이 좀 떨어져요 다만 이 캐릭은 치피도 올라가고 각인 치명도 있으면서도 고신속 캐릭이란 말이죠 깡딜로 좀 쇼부보는 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드는 빼면 안 될 것 같아 직각 효과에 치피까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본인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솔직히 치명 낫다고 생각되거든 더 올려야 돼?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얘두도 좋아 얘두도 좋은데 지금 이 캐릭 자체가 지금 봐봐 이 칼바람 같은 경우에는 치피 210%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우레 같은 거 보면 치피 180%가 있고 근데 이 캐릭이 또 자체 시너지가 치피란 말이지 직각이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거 쓰면 돼 얘둔 채용하고 질증 채용 가능 각 있는데 굳이 질증까지 채용해야 되나 싶어? 질증 키면은 아덴이 있을 때 풀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특화를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이슬비가 이제 아덴 켜졌을 때 데미지 올라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덴 켜졌을 때 공이속이에요 파티원한테 도움이 돼 특화를 이 세팅해서 챙기는 거는 아덴을 좀 더 빨리 채우겠다는 느낌인데 이 캐릭은 저거 버프 꺼줘도 어차피 풀효율이야 그래서 특화를 크게 안 챙겨도 돼요 특신 세팅은 이제 이 세팅보다는 이슬비 세팅에 가깝고 이슬비 세팅은 제가 지금 뭐 좀 고려를 좀 안 해서 이슬비 라인으로 가면 이제 특화를 좀 많이 올려야 돼 특화 개수 높습니다 특화 데미지 뻥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슬비 세팅한다고 특화만 올려가지고 기상 데미지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막 임팩트가 없었어 그냥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근데 아마 특화 세팅하면 되게 세긴 셀 거야 여러분 기상술사 짱용세 우수 이게 마주바람이거든요 이게 근데 마주바람을 보시게 되면 개수가 진짜 미쳤거든요 존나 세긴 셉니다 지금 64만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것만 그리고 쿨타임이 20초인데 여기에 빠중까지 있어 정말 좋거든 근데 그게 다야 2트포까지밖에 없습니다 3트포는 지금 보면 거의 생존용이야 딜용보다는 약간 파티원 세이빙이나 본인 세이빙용 이건 좀 아쉽더라고 너키에는 근데 만약에 8우산 가면은 채용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이슬 지금 이거 쌍직각 있잖아 님들 핀 울려서 여기 보면 상세정보 보면 안 나오거든 근데 쌍직각 넣어보면은 치명타 뜨는거나 이 아덴 떨어지는 속도 보면은 지금 적용이 돼 이슬비를 여기 왜 넣었냐면 저기 보이시는 기상 데미지 7%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아덴이 4초가 추가가 됩니다 게이지 소모량이 50%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풍노도를 채용한 상태에서 기류, 역류, 스킬을 한 번 더 꽂을 수가 있어 이 이슬비를 채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저도 빼고 좀 괜찮다 싶으면 저거 빼버리고 저기 각성 1 넣어버리고 일각 집에 갈 수도 있어 특화 좀 올리고 그래서 오늘 1일차에 제가 캐릭을 봤을 때는 요정도 세팅이면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냈고 지금 이 영상은 임시입니다 임시 게임을 좀 더 진행하면서 장비 세팅을 해보면서 더 이상적인 세팅이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